아니 근데 제가 얘기 듣기로 시를 아, 시 좋아요 평상시에 시를 쓰고 막 그러네요 아, 시 쓰기 쉽지 않은데 저기 지금 사진 있잖아요 돼지 목살 아니야? 목살 구우면서 쓴 시래요, 진짜로 아, 목살 저희는 사진을 봐야 돼 진지하게 들겠습니다 그래요, 진지하게 읽는 걸 느끼세요 쓰읍 나 아직 날곡이야 네? 신선해요, 프레쉬 이 정도 시간 나올 거면 소주 한 2병 들어가 아니? 레몬이니, 레몬이니 아, 아 껍질 벗겨요? 네 저기 보이시죠? 샘플님 뭐예요? 비트 벗겨요 비트 벗겨요 비트 벗겨요 싶으세요